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. 내륙지역은 다소 쌀쌀한데요.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낮 최고, 창원은 30도, 밀양은 31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도 낮 최고 27도, 김해와 양산 31도 등으로 예년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. 일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식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기상상황 좋은 편입니다. 항공편 이용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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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